방금의 정신이 시작됩니다. 왼쪽이 박주현 미래셋 서브로 시작했습니다. 서브 득점.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지막에 좀 아쉬움을 삼켜야 했던 박규현 선수였습니다. 찬스 성공합니다. 서브. 일단은 두 점을 내주고 본인 서브로 이어갑니다. 찬스 볼. 이걸 맞받아 칩니다. 박규현이 먼저 석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민석의 서브. 3대1 앞서 있는 박규현의 서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길어요. 서브에서 봤습니다. 박규현. 길민석 탑스피 다시 갑니다만 나갑니다. 점차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쫓아가야 되는 길민석. 과감하게 가 봤습니다만 또 나갔습니다. 좋다보니까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배트 맞고 넘어는 볼을 처리가 됐습니다. 조금 더 침착하면서 경기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서브의 위력은 계속.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번 서브 득점. 어깨를 다 지금 실점으로 했는데. 자 랄리. 이번엔 깊숙하게 보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조금 첫 번째 게임 내주더라도 조금 더 적응을 해야 됩니다. 어 또 나갔어요. 신선수의 게임 포인트입니다. 야 박규현 3구 깔끔하게 마무리.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아 네트 맞고 나갔어요. 너무 쉽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탑스피 강하게 가고 있는 갤민석 성공합니다.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원 올. 까강은. 정말 썩. 2대1. 세트 맞고 나가네요. 계민석의 서브 자 과감했고 정확히 했습니다 선수가 디펜스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모처럼 박규현 선수 서브 턴의 랠리인데요 그러나 포인트는 역시 박규현을 해주셨습니다 타임아웃 이후에 경기는 이어집니다 박규현의 서브 아 박규현 지쳤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 이번엔 여전히 앞서있는 박규현 아 드디어 하나 이겨내리군요 리드하고 있을때 급해지거든요 서브 득점 래시 선언이 됐습니다 아 역시 박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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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민석 6대7 아 박규현 네트 맞고 또 나가고 많은 김민석 다시한번 박규현의 서브 Nicht- ticks 맥주현 3대10 아 오 오 resonated 랩 이것ры 즐거워 인간 Las Vegas 반전 9시 한글자막 by 한효정